우리 플라닛의 필요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압몬스필을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프론티어는 새로운 시작의 목표입니다. 유튜브에 채팅창 같이 안올라옵니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영상도 있고 채팅창에 안올라오는 영상도 있어요. 보통 유튜브에선 게임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다. 채팅창 스트리머 채팅창을 지워야겠다. 와.. 이건 진짜 여기 이렇게 중간에 턱하고 그냥 터트리면 다 죽는 거 아녜? 다 죽는 거 아녜? 약간 세계관이 와.. 함대봐 킬존 같은 그런 세계관이야 살짝 그 킬존하고 비슷하지 않네? 인피니티 워페어의 세계관 그 위치에 자랑하는 것 샤드위치 설탕 1 목성 대접점 오우 목성 공포증이 막 어? 유로파 아니냐 저게? 유로파지 그녀의 공포증은 그녀의 공포증은 그녀의 공포증은 그녀의 공포증은 구성은曰이거든요. 우리의 핵심은 토크 사이트에 이게 영상이 조금씩 끊기는 것 같지? 근데 유로파에 대기가 있는 거 있나? 아닌가 여기? 타이타닌가? 어디지? 렛츠 무브 렛츠 무브! 와 간만에 FPS게임을 한다 보통은 TPS게임이 요즘 많이 나와서 아 인피니티는 튕긴 버그나 메모리 버그가 아직도 있다고? fall 야아 여기서 바라보던 목성이 굉장히 크구나 야 그래픽 뒤진다 진짜 어 이렇게 Call of duty 인피니티가 그래픽이 좋았나? 여기가 대기가 있는 곳이구나 점프 아 그 미안하게 되시다고 근무중 이상무 아 총이 이쁜데 이미 죽었어 선수 쳤어 내가 경험치는 내꺼야 SDF가 나쁜 놈들이구만 죽일까요 죽여야 되나 탁탁 경험치 시스템 없지 그냥 하는 얘기지 왠지 막타를 치면 기분 좋잖아 떨어지면 끝이지 이게 함선인가 UNSA 원래 이게 우리 시설 아니었네 그걸 SDF가 잡은 거 아니야 며티브 타겟 순정 수리탄 가자 잠깐 이거 자동조중 켜져있나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어 게임패드 조준보정 사용안함 조준보정 돼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조준이 안되가지고 어 살짝 이상한데 이거 어 어 이걸로 해야겠다 목표지원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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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싸우지 내가 하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잖아 자동조전을 왜 못 꺼 자동조전을 왜 못 꺼 자동조전을 끌 수 있지 그 메뉴에서 이제 지금 방금 꺼는데 꺼져있는 거 확인했는데 와 그래픽은 좋다 요즘 게임을 진짜 영화같이 만들었어 야 게임 소리가 목소리 잘 들리니? 로봇이다 으 오 오 많아 죽이고 나서 좀 가라 hei P90 총 담받았다 P90 총하고 담받았다 어 얘네 오는거 아냐 X필름 6마이크 왼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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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인데 일단은 그래픽도 괜찮고 리퍼, 우리는 아모리에 들어 무기를 제거해 4개 아, 4개가 최대 그 문장은 뒤쪽으로 또 너, 월프 숙성 그 도전 크고 아름답고 모두 필요하네 월프 컴페인 모델 생태계 이 작업은 이 뒤 이따가 루퍼 위험이 지속된 조직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속해 알겠습니다 자신을 지속해 주의하여 50%여기 납작 50%여기 멀티는 모르겠는데 제가 멀티는 또 안하잖습니까 싱글은 괜찮은데 추적 깔아 와 큰일날 뻔 큰일날 뻔 아 피클 피클 미안하다 어차피 npc는 계속 살아나잖아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까 그 총에 이 총은 아 아까 그 총 어디다 놔뒀지 그 총 150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껴놓은 건데 자 이거 빨리 빨리 앞으로 앞으로 무무무무무무 가자 추적 주류탄 저거 어떻게 죽여 저거 죽이려면 아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놔뒀지 내 총 내 총 내 총 어디갔어 내 총 내 총 내 내 총 어 내 총 어디갔지 어허 이미 가지고 있었군 예어우예어우 잠깐만 숨어있자 탄이 다 없어져가지고 와우와우와우와우 저기로 들어가야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와우 탄압으로 피해를 줄 수가 없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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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재향전 재향전 왜 이렇게 센거여 어 미니건 미니건 잡아라 장전 장전 여덟발밖에 없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가자 가자 저쪽 슬라이딩 엎드려 군대원은 드러나 로봇이 앞에있으니 아앗 좋아좋아 앞으로 가자아 다가오지마로 야 빨리빨리빨리 50초 50초 무 무 주사 전 군대원 약지나 약지나 가자 도돈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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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화려해 옛날에는 정말 날림으로 깨가지고 이런 장면 보고 그냥 우와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유튜브에 못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녹화하다가 찐빠나지 영화보는 기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시키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바이러스에서 공격한 사람은? 모모가 의료 필요할거야 저 사람과 함께해 쟤나 쎄 것 같아 왜 저런데 옆에 있는 새끼 지금 쫄아있다 지금 자기도 쏠까봐 쫄아가지고 지금 임무에 충실한거 봐라 와 총을 악취라고 해서 막 머리를 깨버리네 이 장면들이 다 전송되겠지 야 그냥 뭐 뭐야 싱크 안맞는거 왜이래 야 이거 원래 그러냐 아직도 이거 안고쳐졌냐 이거 왜이래 웃긴다 이거 원래 이러냐 이거 오 싱크가 살짝 안 맞아 처음에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여러가지 버그들이 많았으면 누가 보면 내 방송에 싱크가 안 맞는 줄 알 거 아니야 니코에이션은 또 안그랬다고?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이게 약 한 1초 정도? 어? 또 점점 맞아간다? 웃긴다 살퍼 얘네도 힘들겠다 실내에서도 단독 공장하고 당기잖아 미래 소재가 좀 가볍겠지 이 다음 동영상에도 이러면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그래픽이 괜찮아 살짝 이제 어둡게 좀 만든 감은 있는데 타이탄 폴처럼 굉장히 뭐 정말 쨍 하는 그런 그래픽은 아닌데 뭔가 이 그래픽도 그 나름대로 분위기가 괜찮아 와 와 와 와 와 언제쯤 지나야 와 이런 미래가 오겠냐 관함식 야 이거는 아마 이 정도 기술력이 되면 그 그것도 있을 거야 쟤 뭐냐 그거 막 공기정화 장치 공기정화 빌딩 뭐 이런 거 지금 중국에서 짓고 있는 게 뭐 이게 거기 아니냐 공기정화 빌딩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미세먼지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그런 빌딩 marketing 막 만들고 그러잖아 은근수 에드레스 이든이다 나이 맞다 예민국 이스타를 알아보자 Só shift 안들이고 뭐지 그는 안쓰지 내가 다시 이다는 말 요거는 건가요 저는 롯덕뉴스드에 대해선 정보를 보냈습니다. 도시의 중간중간에 빌딩을 만들어서 그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환원시켜서 다시 공기를 내보낸다. 뒷부분, 히튼! 이 이웃 고쿤이 아직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힘들겠지? 이 정도 미래가 되면 몰라도 이 정도 미래가 되면 몰라도 어? 국기가 우리나라께 없어? 아, 나 일본 국기 보기 싫은데 이센 프로젝트, 아드바럴. 캡틴, 알더누. 첫 트루프가 준비한 모델. 글쎄요. 오늘의 세리머니에 대해 보여줬습니다. 내가 스테이저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다. 이든의 인공지능과 다른데, 이든의 인공지능과는 좀 다르지. 이든의 인공지능과의 인공지능을 잡았다고 말한다. 헉, 섹시. 이든의 인공지능과는 다르니? 에이드스건은 오늘, 주제작권을 활동하네요. 엘리밀, 에블란드, 매우 확실하려. 아, 이게 미래의 도시인가? 와, 이거 네,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아군의 함대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 와, 영화다 영화 진짜 효율적인 테러 아니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그런 테러인 것 같아 아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난 괜찮은데 여기, 이거 열 열 열 너 대머리잖아! 나, 너, 너, 총 없냐? 좋아, 나 이런 SMG가 좋더라 SMG가 좋더라 자 자 야, 비켜, 비켜, 왜 발치워? 왜 안 죽는 거야? 로봇인가? 로봇인가? 노르프렌즈 우리 편 맞냐? 와, 이거, 야, 팀 구분이 잘 안 돼 누가 우리 팀이고, 누가 아닌지 나 구분이 안 된다 야, 너 총을, 이거, 이거 해일로처럼 바꿀 수 없나? 약진 앞으로 어, 야,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이거 머리 왜 이름이 안 떠 가까이 가야 떠 와, 이제 전면전구나 이제, 이제 쳐들어왔어 대공포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우리의 전함을 다 파괴시키고 상대방들이 이제 다 와서 지상전을 하는 거지 전방 수류탄 야, 이든 너 이든이냐? 이든 맞네 너 착한 시민들을 갖다가 와, 저렇게 폭사를 시키다니 다 파괴시키고 좋아, 가자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레츠 모 seam 이더라 till 1분 도너스! 도너스! 아무도 안죽다니 좋아 이거 차량폭발 조심해야지 도망갔어야 될 자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 야야야 피격당하면 이게 짜증나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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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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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진짜 대박이네 아 자루 던졌어 피격당해져 가 가 가 그냥 가 가 렛츠 몰 렛츠 몰 뒤를 치는거지 잘 스킬 빠져 봐져 봐져 봐저 당장 겁났어요 자 거의 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mpc를 기다려야 돼 이 길이 맞나 봐 아 이 길이 맞나 이든 여보 다왔네 내가 길을 잃고 있다니 조합하자! 두 번 더 기다려주세요 자리! 오, 이제 보이나? 한순간에 관함식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 이른 착하네 아 연출이 진짜 콜 오브 듀티에는 싱글 연출은 최고다 어? 장군님 이분 장군님 아니신가? 야 현장직에서 일하시네 보통 사단장들은 이런거 안하잖아 오 좋아 이거구만 이건 탄이고 이건 레이전데 똑같이 공유하면 이걸로 하고 이걸로 간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거 아냐 이거 편심쇼 아 세월 수류탄 없어 자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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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적 수류탄 가자 추적 수류탄 오지 안되겠구만 옆을 쳐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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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